자... 이번에 할 게임은 어... 그램파, 네. 할아버지라는 게임이구요, 네. 모바일 게임, 그램마의 팬메이드 게임이라고 하네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하기 전에 옵션 먼저, 네. 어... 좋아요, 네. 가자. 오케이. 오오... 일단은 집의 구조를 좀 알아야 되는데... 상당히... 시야가 좀 어지럽네요, 네. 할아버지가 어딘가 있겠죠? 근데 이거 어디 숨을 수 있는 데 있나요? 일단 내가 뭘 찾아야 나갈 수 있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네. 잠깐만 저기 할아버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시체 있어. 뭐야? 뭐야? 어, 뭐 잠겨 있... 뭐야? 잠겼어. 안 열려. 어, 열쇠 있다. 오케이. 경찰이 여기까지는 왔었는데... 이 다음은... 못 들어왔네. 죽었나 봐. 사람. 왜 경찰은 이... 방 안에 들어올려고 했을까요? 뭔가 숨겨져 있는 게 있으니까? 이거 뭐야? 응? 뭐죠? 뭔가 이상하게 생긴 게 하나 있고요. 아... 이런데 숨을 수 있구나. 여기 숨는 데 있네. 나가 일단. 달려. 오케이. 아무것도 없네. 여기 또 내려가는 데 있었구나. 어쩐지... 방이... 방이면 이렇게 오래 걸릴 리가 없는데. 왜 안 숨어지지?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내려가. 최대한 밑으로 내려갈게요.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챙겨. 어? 아, 손에 있는 거 버리고 챙겨야 되네. 뭐죠? 어! 세이브 포인트 좋고요. 어? 챙긴 상태로. 할아버지 아래에 있나? 아, 공격이 되진 않아. 올라가. 일단 올라갈게요. 할아버지 위에... 아니 아래에 있는 거 같거든? 이거 설마 써는 건가? 어? 오케이. 개꿀. 이걸 해서 얻는 게 뭐야? 이거 뭐 해야 되는 건가? 어? 어, 할아버지 근처에 있어. 아니 안보여. 밖에 보고 싶은데. 으아! 깜짝아! 아니 뭐야. 야 내려가. 내려가자. 할아버지 아마 위에 있을 듯? 아래 내려가. 이거 버려. 쓰레기 같아. 사플. 오케이. 여기 아래 잠깐, 잠깐 숨을게요. 어, 손 좀 가만히 있어. 왜 이렇게 손을 가만히 있지 못해. 어, 나 걸린 줄 알았어. 어, 근데 망토보소. 어? 어, 나가는 거 뭐야 이거. 이거 챙겨서? 이거 쑤시는 건가? 안되네. 이거 부술 수 있는 뭔가가 또 있나 봐. 아이템 챙겨야겠다. 아니 이거 O야! 아, 잠깐만. 아니 걔 버그 아니야 이거? 이 정도면? 이거 게임 만들다 말았나? 어, 이 초록색 열쇠 뭐지? 그린 키? 그린 키는 뭐야? 어디다 쓰는 거야? 그린 키? 어, 다행이다. 바로 옆에 있었어. 아니 문 빨리빨리 열리란 말이야. 아, 빨간 키 여기다 쓰는거네. 빨간 키 여기다가 쓰는 거야. 아, 여기 노란 키네. 그럼 초록색 키만 어디다 쓰지? 어, 이게 또 빨리빨리. 아래층에 쓰는 데 있나? 아래층에 쓰는 데 없는데? 이거 어떻게 쓰는 거지? 뭐 한 거야? 아 걸렸다 여기 노리.. 아니 초록색 키 쓰는 데가 없는데? 설마 순서가 있나 이거? 어 안 걸렸어 숨어 빨리 나가 아 나 뭔지 알겠다 뭔지 알겠어 그니까 빨간색 열쇠를 먼저 챙기는 거야 You got it? 이거 버리고 빨간색 열쇠 챙겨 그 다음에 가서 빨간색 열쇠 써 들어가 그 다음에 어 깜짝아 진짜 어 뭐야 좀비 이건 쓰는 거 아니고 이런 데에 초록색 키를 쓰는 데가 있지 않나 아니 집 구조가 무슨 아니 어 깜짝아 할아버지만 나오는 게 아니네 어 깜짝아 뭐야 뭐야 어 집 넓은 거 보소 이거 뭐임? 이거 뭐예요? 어 도끼? 아 도끼로 아까 엘리베이터 부수는 거 아닐까? 맞지 일단 도끼 위치 확인 응 뭐야 어 야 쫄지마 제발 손 좀 그 어 숨어 올라가 여기 뭐야 누구 목 매달아 죽었는데 빠루? 아니 주사긴 뭐고 빠루 찍어! 아까 T 떴는데 왜 T 눌러도 아무것도 안되지? 어? 뭐야 T 다시 와봐 아 던 어 어 앉으면 지나갈 수 있다 오케이 개꿀 아 나 여기 지나갈 필요 없지 어 뭐 진짜 죽은 거야 뭐야 이제 그냥 막 다녀도 됨? 아 참 아 참 아니 게임 무슨 아 아 참 아니 게임 무슨 오케이 그 다음에 아까 거기 가서 저기 망치 먼저 챙기고요 아니 뭐야 아니 뭐야 진짜 할아버지 죽은 거야 뭐야 이것도 던지는 용인가? 일단 여기 어 일단 여기다 쓰는 거 아니고요 그럼 빠루를 가져와야 되나 보네 이거 풀어줘야 되나 이사람? 아니 할아버지 진짜 어디 있는 거야? 거기 계속 껴 있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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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죽은 거야? 어 이러면 안 돼 나 잠깐만 그러면은 그거 어디 갔어 주사기 이거 개선해 본 거잖아 잠깐만 야 잠깐만 다시 다시 트라이 오케이 다시 아 일단 할아버지 먼저 조지러.. 아니 죽이.. 아니 기절 시키러하자 아아아아아 슈어림 좋아요 쓰읍 가라아 빠루 챙기구 이 빠루를 쓰는 거겠지? 엘리베이터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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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내려가자 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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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초록색이라서 여기다 쓰는 거네 아 초록색이라서 여기다 쓰는 거네 뭐야 하아 이거 맡겨줘 갔다올게 그래 가만히 있어 빠루야 뭐하냐 이제 일어설 일어설줄 아는 놈이었구만 초록색 열쇠 아아 깜짝아 어 할아버지 일어나네? 이런 개 반전이 있었나 아 여기 아니야 내려가야 돼 아 할아버지 일어나긴 하네 오케이 할아버지 저 갑니다 아 잘 있어 너도 여기 뭐가 있을까 노란키 역시 노란키가 나올때가 됐지 골든키 골드키 그럼 도끼는 뭐에다 쓰는거지? 도끼? 도끼 어디다 쓰는거임? 설마 이거 엔딩 아니겠지? 도끼는 중 아니 게임 진짜 만들다 말았네 이정도면은 어? 이거 날먹이네 이거 어 아니네 오케이 이게 아니 문 한번에 좀 열어주세요 제발 아니 야 어 소리만 나네? 아 여기를 마.. 아하 어 이거 빠로로 안되겠지? 아 빠로로는 안되네 할아버지한테 걸렸다 조네 날리는거임 에잇 가자 설마 정말 빠로때문으로 못올라오는건가? 아니 이해가 안가네 빠로랑 망치 아니 빠로랑 도끼랑 차별점을 두네 아 빠로로 열면 안되? 아 뭐야 못본척하는거였네 아 뭐해 할아버지 아 아 여기 숨을까 말했나? 아 버그걸린줄 알았네 하하핳 와 할아버지 개낚시바워 쏙! 아 안되네 아 괜찮아 오히려 이게 더 숏컷이야 죽으면 더 빨리가 어 바로 앞이야 에잇 설마 진짜 엔딩이겠어? 새로운 업데이트가 또 있나보네 나중에 좋습니다 자 자 그램파 어 할아버지게임 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께요 정말 잘 만들어진 게임이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멘